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에 전국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으시고 동시에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그런 사전투표가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바탕을 두고 서울의 49개 지역구에서 국민의 힘이 11개 의석을 차지했다.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37개 의석을 차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 가지고 특히 이제 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조작해내는데 활용한 그런 전산 규칙을 모두 다 찾아내 가지고 진짜 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시킨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의힘 낙선자 가운데서 16명이 당선권에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렇게 논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차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국힘 당선자 16명의 당락이 바뀌게 됐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동안 공병호 tv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 다음에 부풀린 사전투표자 수만큼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상시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1만 표 이상 격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후보들이 꽤 많습니다. 만 표 이상 정도의 차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송파에 있는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낙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5천 표에서 만 표 이상 후보들도 제법 많고 그다음에 아주 근소하게 이인영 후보가 당선됐던 구로구갑 그 지역에서는 신생 국민의힘 후보가 잘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표 차이로 그렇게 당선과 낙선이 바뀌는 그 몇백 표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보면 만 6천 표 차이로 이인영 후보가 대승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만 6천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와가지고 야당이 주도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을 아직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 우선은 자기 자신의 지적인 게으름이나 아둔함을 탓해야 되고 뭐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부분 정도가 다 이제 알려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을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죠. 국회의원을 국민이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선관위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뽑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애둘러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증거물들을 다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국민이 뽑는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ai 혁명을 그렇게 추동하고 있는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모리 칩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10억 분의 1 나노미터급의 여러분들 그런 제조공정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에서 표 하나 여러분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만 좀 참담한 것이 아니고 사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도청 인사들이 다 이 문제를 다 덮고 그냥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정말 맨정신으로 가진 사람으로서는 참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가 어차피 우리가 다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통을 조금 덜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벌어둔 것도 있고 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고통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구한말의 조상들이 그런 쇄국 정책을 고집하고 그냥 완전히 세계사 흐름과 다른 길을 선택할 때 100년이 지나서도 이 후손들이 고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선거 문제라는 부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두고 무슨 또 다른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죽을 고생을 하는 지금 초입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경고를 하는 거죠. 왜 아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돼서 이런 가정을 꾸려보더라도 무식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 생각이 없으면 식솔들이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지도청을 보면 본인들이야 뭐 헤헤헤헤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고통을 당할지 벌써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나라가 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벌써 오늘 여러분 조선일보 보니까 뭐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뭐 또 야단이네요. 뭐 그보다 더 하겠죠 뭐. 나라에서 빼먹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빼먹기 위해 가지고 악법들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정권 5년을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든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를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총선 백서를 뭐 쓰는데 시간 드릴 거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자료 주면 그대로 써놓으면 될 겁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백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정직하지 못한 백서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야당은 선거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비난 받지만 야당은 그 선거부정을 방치 은폐 혹은 협력한 그런 죄가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LLM 지금 이제 AI 혁명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생성행 초그대 언어모델 그게 이제 메타의 라마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픈 AI사의 그런 챗GPT라든지 이런 거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뭐 슈퍼컴퓨터를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그런 컴퓨터들이 뭐 수천대 수만대가 여러분 연결되는 AI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한국이 많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 때문에 어제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네이버가 여러분들 지금 자체 하이클로바인가 그런 자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칩 하나에 5만불 6만불 이렇게 나가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이야기를 잠시 소개했는데 오늘 그 내용도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